왔다마. 9위 초. 여기서 점수를 내야 이기겠지? 못 내면은 역전당해서 질 것 같고 또 바뀌었구요. 별거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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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때려! 그렇지! 와아 갈랐다. 어? 넘어갔는데? 넘어갔다. 와아... 여기서 로스앤젤레스야? 야 여기서 LA야? 야... 괴물... 괴물군단이랑 상대를 해야 되네? 그래도 최근에 상대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투수 공략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얘네 엄청 빡세거든? 저번에 만났을 때도? 근데 우리 승률 나쁘잖아 바저스랑 승률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오! 오타니가 왜 투수로 나오죠? 야... 여기서 17승을 했어? 오타니? 게임에서 17승이야? 오타니가... 오타니가 나올 줄 몰랐는데? 하나! 가보자고요. 야 24년도에 오타니 뿐. 오 좋아요. 오오... 98마에... 초구 98마에... 좋습니다. 오우... 컷발... 홈이 확실히 23년도랑 다르다. 어... 다리 듣는 건 똑같은데... 뜰고 나오는 게 달라. 잡아주고... 뒷구 짝짝 넣어주고 있죠? 그러다 갑니다. 한이형... 일단 5050 축하드리고요. 5050 클럽 굉장히 축하드리고... 하지만 이건 대힘이라네. 하지만 잡혔죠? 어... 아이씨 잘 잡는데? 아이씨 짜노? 어 1대0 좋습니다. 이번에도 버스 타나? 오케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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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안 돼 안 돼 안 돼. 무리하지마 무리하지마. 절대 이겨 절대 이겨. 어! 잘라야 돼 잘라야 돼 잘라야 돼 잘라야 돼 잘라야 돼. 삼킨다 삼킨다 삼킨다! 아이 잡았죠 여러분? 자 그대로 벤치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들어왔습니다. 리포터야? 어... 타이형 무섭거든요. 와... 야 썸네일각 썸네일각. 타이형 썸네일각. 3대1이다 3대1! 팀에 4번 타자. 존나 랜덤. 아니... 무조건 홈런이지. 들어가자잇! 타이형 볼 아까 맞 봤거든요. 좋아지 밑에. 오우... 플러브도 있어? 플러브가 아마... 그거겠지? 여기서? 트위퍼? 오우... 갓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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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홀리홀리! 잡아주고... 고고고고고! 오케이! 좋았어! 득점권 맞굽니다. 정수낼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왔기 때문에 집중해서 단타를 딱 선착해가지고 쳐가지고... 하점 올리는 모습! 들어갑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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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와! 야... 피는... 각도 봐라! 각도 봐라! 저걸 어떻게 치냐! 나 인코스 늘어온 줄 알고 버스윙이 바로 질러버렸잖아! 한 번 더! 게임이 왔습니다. 치고 싶지 않습니다. 안타 하느라도 치고 싶습니다. 아니요. Cockerūothers お locker 와... 와... 여기서 게임에서 볼 너무 좋은데 이게 맞나? mais sedes самbat sand Deeaco P'd 46m은 워나렌덤이 있다가 어우... 아까워... realizes 슬로프 조심 슬로프 조심 슬로프 조심 자가지고 그렇지 아 몸쪽으로 휘에 들은거는 진짜 자동적으로 버튼을 눌린다 딱 좋은거 들어오는거 아 또 아 또 나갔어 방금 말했는데 방금 메이버 얘기했는데 이게 나가네 그래도 아직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타니의 벽은 높았고 아니야 아직 높지 않았어 예 힐랐습니다 따렷도 있니? 오케 오 뭐야 힐링에 값나 좋아졌잖아 아 오잠깐만 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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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2서 말루 으아 무라치면 공짜 우수아 또 오타리 공 100개야 미친녀석 아직도 96말 와 공 100개 던지고 96말 바로 때려도 하지만 힘이 빠졌죠 2마일이나 빠졌습니다 지금이 됨 흰것이 2 삼아주고 그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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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프 가자 그치 3루어 아 이런거 골라 내가 치고 싶긴 한데 잡는게 맞겠지? 공 하나 봅시다 일단 하나 봐 오케이 영웅이 되어라 영웅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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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싶은 맘 알겠어 하지만 힘을 위해서 페날 줄도 아래 어! 어어 잘 잡았다 난 우리팀을 믿어 그래 난 페미네보다 레디를 믿는다 이 바꼈구요 할만하지 않냐 이러면 그렇지 잘랐다 딱 끝 갑시다 두 번째 투표는 글래스노 타일러 유튜브도 에이스잖아 에이스잖아. 거의 에이스잖아. 가보자. 이제 버스만 바뀐 내가 테리 해야돼. 나 4번 타자야. 어우 씨. 볼 좋다잉. 수비하자. 수비하자. 게잉스 아웃맨. 뭐야. 하율. 하율 무슨 일이야. 아, 띌거니? 와, 이거 띕니까? 잡았네, 근데. 들어가시고요. 나이스. 아이씨. 잠깐만. 파는 순간에. 하나, 둘, 넷. 아우. 오우. 그래도 1점 솔로포니까. 이해해줘. 내가 점수 내줄게. 어우, 근데 볼이 너무 좋아. 위에서 찍힌다, 꽂힌다, 꽂혀. 하, 하, 하. 아우. 우와, 진짜. 이거 어떻게 쳐? 타이밍 완전, 그냥 왕급 조절의 신. 홀리, 플랩. 오케이. 후스. 자자.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에는? 정말 랜덤이 가있다. 흐. 오케이. 와우. 나이스 택시해. 이제 이런 거 되는구나. 생각하면 좋아요. 또 짚고 넣어주면 부셔줄게. 라고, 바로, 봐주는 랜덤이의 몰우스. 나이스 택시해. 어, 그치. 오오오오오. 아, 아아. 왔다마. 9,2초. 여기서 점수를 내야 이기겠지? 못 내면은 역전당해서 질 것 같고. 또서 바뀌었고요. 별거 없어, 별거 없어, 별거 없어. 별거 없어. 또 떼자. 그렇지. 아, 달랐다. 어, 넘어갔는데? 넘어갔다. 나이스. 바로, 3런. 바로, MVP. 오늘 경기 바로, MVP. 이러면, 경기 끝납니다. 다쵸? 우리는, 스넬이고. 우리도 에이스네. 상대투스 밀러입니다. 팝 밀러. 얘도 볼 굉장히 높거든요. 일단 초곤 봐. 어우, 긁히는데? 초고 100일마일? 선니즘 좋네. 이런 투표는 타이밍 앞에 두고 그냥 걸리면 된다고. 우아. 우아. 씨, 잠깐만. 큰일 났다. 이거 들어왔다. 이거 밖에 못 치겠는데? 오케이. 참아주고. 변하고 느린거 포기해.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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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갑니다. 참아주고. 오케이. 좋아요. 102마일. 들어와라. 빠른거 너라. 난 준비되어있다. 빠른거. 빠른거. 오케이 원스리 난 준비되어있거든요 난 갈준비 됐다잉 앗 으으 안됐어 너무 안됐어 타이밍 너무 느려 으으으 잘랐다 원업말루요? 이 정도면 거의 전진수비 아니여? 오케이 오케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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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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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때려! 잡아농마운드 아우 아우 아아 이고파드 캐리간다 왔거든요 왔거든요 또 캐리머신 왔거든요 파워스팅 안하구요 이걸로 갑시다 스스는 아직도 밀러구요 손 빠질때 안됐니? 하지만 난 직구 쟤나잉? 직구 쟤나 말했다잉? 나이스 아아 승파 아닌게 아쉽다 오우 오 3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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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지마 듣지마 야아 스피드 38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 보앗다잉 노릇사잉 안주겠지? 풀카운트? 야 이거 뛰는게 맞냐? 뛰는게 맞아 자 오케이 1-4 만루다 얘들아 파티중이야 오늘 플라이아웃 파플라이 하나 해주겠지 하나 해주겠지 오케이 좋았어 일단 1점 같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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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 가지마 나 가지마 순간 가 안전하게 가 안전하게 탑루에서 주면 안돼 오우 좋았습니다 1점 좋았구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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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뛴다 난 뛴다잉 다 그렇지 됐어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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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오케 들어와 들어와 형 들어와 1타점 2타점 나이스 벌리 점수 벌리는 땡디에고 파드리스 파데이 저스파 수비까지 깔끔하게 해주겠지 오케 잡았죠 단바구 잡았죠 나이스 야아 깔끔하다 2승 1패 2승 먼저 가져가는 땡디에고 파드리스 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 아니면은 다음 격리까지 갈지 우리 투수 한국팀은 누구냐 아 더팀 A 다투 나왔습니다 저번에 상대했을 때 굉장히 까다로웠죠 아 우투구나 얘도 볼 굉장히 좋았거든 더팀 A 얘 볼 좋았어 하지만 1,2루 호거는 봅시다 좋아요 흥릴리는 모습 좋습니다 딱 좋은거만 들어오는거만 딱 선택 root 또온다 또온다 우아 슬로그 오면 난 사망 터클드 사망 버터 한번 타자 그렇지 3대0 잘라잘라잘라잘라잘래 푸는 못갖 오우 이건 뭐 그냥 이젠 뭐 그냥 잡고 나와서 그냥 픽스여? 앞에서 걸렸다 걸렸다 헛다 걸렸다 헛다 장타율 높거든 어? 장타 좋거든여 아우 아 메이 4대형 버스 야무지고 아직도 메이형이고 똘러포 칠만 하지않나? 잠만지고 직구 들어와봐 자신있잖아 직구 아우 있네 형? 히어드로는 슬로브 약간 함께 힘들다 오우 좋아좋아좋아 잘봤어 잘봤어 굿테이크 굿테이크 아시있어 아 아니야 못됐어 누워서 안주고 있어 누구냐 야씨 잘 막는데? 야 이건 유격수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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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배치로 들어가 오우 잠깐만 4대2요? 불안한데 4대2는 어 골라내면 좋아요 골라내야지 퓨퍼럴 스타거든요 퓨퍼럴 좋아요 퓨퍼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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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군단을 이겨내면서 올라갑니다 퓨퍼럴 포스티즌 에르다이스 오타니쇼에이가 있고 괴물들이 득실득실한 퍼란군단을 이겨냈습니다 퓨퍼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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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